안녕하세요 베이비즈 체가입니다 DJI 포켓으로 금손 크리에이터 되기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? 제가 아직 금손이 되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짐벌 동작을 활용해 영상 한 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